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1대1 양육해온 컴패션이 인도에서의 활동을 중단합니다. 한국 컴패션은 오는 15일자로 국내에서 후원하는 인도 어린이 1만 3천 명을 비롯해 전 세계 12개 후원국이 14만 5천 명의 양육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컴패션은 인도 정부가 해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NGO에 대한 법 규제를 강화하면서 작년 6월부터 인도 전역에 있는 589개 컴패션 어린이센터에 후원금 전달을 차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때문에 컴패션뿐 아니라 인도 현지에 있는 1만 천여 개 국제 NGO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국 컴패션은 후원이 중단된 인도 어린이들의 후원 재개를 위해 후원자들과 함께 인도를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